흠 자 계속해서 두번째 리슨 스피크 원 입니다 자 길 묻고 답하기 대화가 진행되겠죠 뭐 그렇게 긴 대화는 아닙니다 자 익스퀴즈 미 이스더 피카소 뮤지엄 니힐 칠리합니다 피카소 박물관이 있습니까 이 근처에 예스 이스나 파프로 힐 예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멀지않아요 how can i get there 제가 어떻게 거기에 갈수 있을까요 고 스트레이트 원 블록 엔터 랩트 위조는 요 라이트 여기서 한블록 직진해서 좌회는 하세요 그것은 당신의 우측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해질 곳은 미리 예상했겠죠 여기에 문장 부호 주의하라 했구요 위치 묻는 표현 바꿨을 수 있는거 얘기하겠구요 그 다음에 스나 파 프롬 히어 납 파 를 한 단어로 바꿨을 수 있겠죠 뭐 이세대한 얘기 간단하겠구요 그 다음에 하오 캐나이 겟대요 바꿨을 수 있는거 그 다음에 뭐 요런 표현 뭐 어떻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익힐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익스케즈미 문장 부호 주의라 했죠 익스케즈미 하면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익스케즈미 하고 마침표 쉼표 이런거 여기 와야 된다 했구요 실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표현은 이서 피카소 뮤지엄 니어 히어 는 이 근처에 피카소 박물관이 있나요 라는 뭐 묶이다 위치 묶기죠 뭐 위치 묶기 이전 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 그쵸 존재 묶기 라고 묻겠습니다 존재 존재하는 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근처에 존재하는지 비동사의 두가지 뜻 중에서 있다라는 이 의미를 사용했구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좀 길어 보이지만 여기에 더 피카소 뮤지엄 암만 길어 봤자 하면 이시 될테니까 이즈 니어 히어 그거 이 근처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즈 니어 히어 그거 이 근처에 있어요 이즈 피카소 뮤지엄 니어 히어 그 다음에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위 위치 묻는다기 보다는 존재를 묻는 거니까 뭐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 어 대어를 사용해서 존재를 묻는데 대어를 사용해서 물어볼 때는 정관사 덜을 묻습니다 이즈 대어 어 피카소 뮤지엄 니어 히어 이렇게 묻겠죠 네 이 사람은 더 를 쓴 걸로 봐서 틀림없이 피카소 박물관이 있는건 아는데 이 근처 인지가 궁금해서 묻는 그런 표현인 것 같죠 정관사 덜을 서 사용했으니까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아예 있는지 없는 조차 모른다면 이즈 대어로 피카소 뮤지엄 니어 히어 같은 표현과 바꿨을 수도 있겠다 느낌은 좀 달라진다 이즈 대어로 피카소 뮤지엄 니어 히어는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면서 혹시나 이 근처에 있는 거구요 이 사람은 거의 다 찾아온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에 있지 라는 그런 느낌 이즈 더 피카소 뮤지엄 니어 히어 뭐 어 와 더 에 의해서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뭐 그래서 완전히 뭐 위치 웃기 이전 단계 존재를 물어봤구요 예스 이 이즈 니어 히어 가 생각했죠 예스 이 이즈 니어 히어 예 그것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납사 프롬까지 해야 되겠네 뭐 이승 당연히 더 피카소 뮤지엄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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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사 후 1이고 피카소 방문관 은 여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구요 나 프롬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이츠 니어 히어 하고 같은 거죠 예스 이리즈 니어 히어 예 또 피카소 뮤지엄 이즈 니어 히어 외쳐 있습니다. how can i get there? there 부터 먼저 하면 there 는 how can i get to the museum 이겠죠. how can i get to the 피카소 뮤지엄 그래서 길을 알려 달라는 표현이죠. how can i get to the 피카소 뮤지엄 제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자 바꿨을 수 있는 것 참 많았습니다. how can i get there? 바꿨을 수 있는 건 나한테 길을 알려 주십시오 라는 표현 이런 것도 있습니다. show me the way 가 있죠. show me the way show me the way 저한테 길을 좀 쇼가 꼭 보여주다 라는 뜻만 있는게 아니라 알려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how me the way to the museum 같은 표현도 있죠. 또는 뭐 to the museum 뭐 어차피 앞에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안만 길어봤자 to 까지 합쳐서 안만 길어봤자 를 적용한다면 show me the way there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there 는 앞에 안에 전체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to there 라고 하지 않겠죠. go to there 가 아니고 go there 하니까 show me the way there 거기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자 그 외에도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표현이 있죠.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또 다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can you tell me 부탁이니까 요청이니까 4종 세트 with you tell me, would you tell me, can you tell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도 있구요. 또 여기 또 바꿔 쓸 수 있는게 많죠. can you tell me how to get there 또는 can you tell me the way 도 있습니다.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museum 도 있죠.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museum 있습니까? how can i get there? can you tell me 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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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re? get to the museum 같은 경우에는 how to get there? 같은 경우에는 간접 의문문 구조인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here 도 있구요 뭐라구요 선생님 방금 뭐라 그랬죠 can you tell me how i can get there 소리내서 따라 있습니다 영어를 입이 하는 거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여 위치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 파악해 본다면 고 스트레이트 원 블록 엔턴 래프트 이츠 온 유어 라이트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올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내용 파악했습니다 자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남자인데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피카소 뮤지엄의 존재가 이 근처에 있는지 물어봤고 여자아이는 위치를 알고 있어서 여기서 멀지 않다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how can i get there 밤블럭 가서 좌회전 오른쪽에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ok 그래서 the boy is asking 남자애가 웃는 중이다 the way to the Picasso museum 피카소 박물관 가는 길을 자 만약에 이게 더 걸 이었으면 틀리죠 그쵸 남자아이가 길을 묻는거 맞고 그 다음에 그 장소가 엉뚱한데 다른거 이상한거 아니고 피카소 뮤지엄이라 했으니까 얘는 t죠 그렇습니까 내용 파악 문제 자 그럼 통문장 살펴보겠습니다 ok 먼저 말하는 애는 길을 묻는 애죠 길을 묻는 애는 남자였다 여자였다 여자아이였죠 여자아이 아 참 남자아이겠죠 남자아이가 신뢰합니다 한 다음에 그게 있냐 피카소 박물관 있냐 이 근처에 이렇게 묻고 있죠 ok 그래서 excuse me is the Picasso museum near here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첫문장이었으나 남자아이가 excuse me is the Picasso museum is it near here excuse me is the Picasso museum near here 라고 했더니 여자아이가 답하죠 뭐라그러냐 예 그것은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yes it is not far from here it is not far from here 이런건 입이 익히는거죠 yes it is not far from here it is near here yes it is not far from here 자 그렇다면 이번엔 남자아이가 길 묻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나요 그래서 뭐다 how can i get there how may i get there how could i get there 어떻게 가기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한 블록 직진 좌회전 네 오른쪽 편 go straight one block turn left at the corner 널 수 있죠 turn left at the corner it's on your righ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it's on your right okay 이렇게 보았구요 계속해서 listen and speak to 입니다 이번에는 선호 묻기가 나오겠죠 선호 묻기 됐습니까 이니까 두번째 읽는거 걸 여자아이와 남맨 남자 어른의 대화입니다 okay 그래서 여자아이가 남자 어른한테 묻습니다 okay what is the long dress called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this long dress 암만 길어봤자 이 시니까 이 문장을 간단하게 구조를 분석하면 what is it called what is it called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뭐야 갑자기 hey hey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는 저 드레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it's an au dai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그것은 au dai야 뭐인 au dai야 베트남에서 온 전통적인 의복의 한 종류인 au dai야 hey 베트남에서 온 전통적 의상의 한 종류인 au dai야 it is an au dai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can i try one on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can i try one on sure 물론이죠 okay 보니까 뭐 모르는 그 이 사람이 점원인 것 같아요 점원 얘가 손님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이런 말 하는거 보니까 옷가게인 것 같죠 그랬더니 남자 점원 직원이 sure 물론이죠 which do you prefer the purple one or the yellow one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보라색 아우다입니까 아니면 노란색 아우다입니까 the purple one please okay 그래서 보라색으로 한번 입어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형광펜 칠할 부분 자 이거의 주요 문법 뭐가 보인다 이 부분이 보이죠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what is it called okay 자 요렇게 쓰니까 어 여기 답하는거 이 사람은 지금 답을 it is an or die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이라고 하는데 요거 말고 요 문법 위에 묻는 사람이 사용한 문법을 사용해서 답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남자가 하는 답을 다른 방식으로 이 문법이 뭔진 알죠 이 문법이 뭔지 설마 모르진 않겠지 답하는 사람이 그 문법을 사용해서 답하진 않지만 여기에 그 문법을 사용한 답을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이 문법이 사용된 표현 자 일시정지하면서 먼저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얘기하면 아 이 문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뭐 it is an or die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하고 똑같은 표현을 이 문법을 이용하면 요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 좀 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표현 남자가 하는 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요 심표 뭐하는 심표인지 타입이 무슨 의미고 바꿔 쓸 수 있는게 뭔지 그 다음에 요 표현 a type of ~~ 하면 ~~의 한 종류란 뜻이죠 a type of food 음식의 한 종류 뭐 팟타이 is a type of food 팟타이는 음식의 한 종류다 뭐 traditional 이란 단어 나왔죠 단어는 앞부분에서 했으니까 traditional 단어 뭐 얘는 뭐 품사가 traditional 품사는 뭐고 다른 뭐 명사형은 뭐 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베트남의 란 뜻 대신에 from korea 썼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복이라면 it is a 한복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korea 이렇게 했겠죠 또는 또는 type of traditional korea 한 그 다음에 선호묶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which do you prefer the purple one or the yellow one 자 전체적인 구조가 which do you prefer a or b 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지요 ok 그 다음에 선호묶기고 선호묶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요 부분 the purple one please ok 자 지금 여기에 이제 여자애가 대답하는 것도 어 지금 여기에 남자가 물은 질문이 which do you prefer the purple one or the yellow one 선호묶기니까 여기에 여자애가 하는 말을 the purple one 대신에 선호답하기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뭔가 생략된 말도 있죠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뭘까 뭐 please 이런게 들어있구요 더 퍼프원 please 했으니까 보라색으로요 했는데 보라색으로 내가 뭐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 생략된거죠 생략된 말은 보라색으로 한번 뭐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짧지만 설명할 것들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먼저 제일 먼저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간단하게 문장을 분석하면 what is it called 고 해석은 이 긴 드레스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말이죠 이 긴 드레스는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드레스가 바이 피플 문법이죠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롱 드레스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라고 불립니까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그래서 들어있는 대화 파트지만 숨어있는 문법은 바로 이 과의 주요 문법인 수똥 테죠 그렇습니까 해이 이 긴 드레스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드레스가 부릅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집니까 이 질문입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게 what does this long dress call what does it call이 되어 있으면 말도 안되죠 이 롱 드레스가 무엇을 부릅니까 라는 얘기죠 이 롱 드레스가 무엇을 부르고 있는거야 이 뜻이 아니구요 무엇이라고 불림을 당하냐는 표현인 수똥테 표현이니까 b 플러스 pp 의 의문문 형태죠 지금 해이 자 바이 피플 괜히 한게 아니죠 바이 피플 했으니까 얘는 무엇이라고 what 사람들이 부르니 do people call 무엇을 디스 롱 드레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과의 주요 문법이 수동 수동태가 아니었다면 대화 파트에서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라고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나왔겠죠 what do people call this long dress 사람들은 이 롱 드레스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자 이거 왜 해 보느냐 이거 1 2 3 4 5 했더니 뭐다 오가 5 다시 혹 5 다시 increasing 1 됐습니까 col a b 인데 이게 의문문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what do people call this long dress 라고 물어 봤죠 그랬더니 대답이 people call this long dress out I 라고 하는거죠 자 그래서 남자가 하는 이 대답은 뭐 좀 길지만 좀 설명을 위해서 요까지만 답했다 치면 남자가 하는 답 중에 가능한게 뭐가 있다 it is an out I 대신에 쓸 수 있는건 첫번째 people call it it is an this long dress 대신 왔구요 people call it people call this long dress I'll die 이렇게 답할 수도 있구요 people call this long dress I'll die 능동태로 물어봤다면 능동태로 이렇게 답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동태죠 지금 수동태니까 또 다른 남자의 답변으로 가능한 것은 뭐가 있다 그것은 불립니다 it is called I'll die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people call it I'll die 심표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이것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it is called I'll die 심표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이것도 가능하다 자 수동태로 물었으니까 요 버전 요 버전은 수동태로 답하는거죠 요거는 능동태로 물었다고 가정하고 능동태로 답하는거구요 people call it I'll die it is called I'll die 자 그 다음에 요 심표는 그냥 심표가 아니고 뭐의 심표다 이 심표는 바로 자주 등장한 동격 그래서 아오다이 라고만 하면 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아오다이를 부연 설명해주는 말을 심표하고 뒤에 붙였고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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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적인 의상의 한 종류인 아오다이 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콜드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수동태로 물었으니까 it is called I'll die 그 다음에 a type of ...하면 뭐뭐의 일종이란 뜻이구요 type의 뜻이 종류란 뜻이죠 종류란 뜻일 때 type 대신에 쓸 수 있는건 a kind of 가 있고 a sort of 가 있죠 sort도 종류란 뜻의 단어입니다 it is a sort of traditional a kind of traditional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베트남 종류란 뜻의 단어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온 베트남이 오리지날인 이란 뜻의 from 이죠 출신을 얘기하는 전주사 from 빈칸 문제 대비해 주시구요 ok 그 다음에 can i try one on 에서는 일단 뭐가 보이냐 try try on 이라는 이어 동사가 보이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자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라고 얘기해 놓고 자 그 다음에 one 이걸 보고 뭐라고 불렀나 부정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부정대명사라는 이름 별로 안좋아 한다 했어요 부정대명사는 not과 아무 관계 없구요 어떤 여러가지 중에서 종류만 갖고 뭔가 하나를 찍어서 얘기할 때 아까 나왔던 그거 뭐 try it on 이런거 아니라 했죠 try 그니까 다른 말로 하면 try d 아우다이냐 try on 아우다이냐 했을 때 더 가 없는 얘는 뭐 대신 왔다 이 원이 뭐 대신 왔는지 만약에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try on 아우다이 더 가 아닙니다 더 가 붙은 단수는 암만 길어봤자 이시죠 어가 붙은 단수 명사는 원 부정대명사 원이죠 can i try on 아우다이 아우다이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try on 이어 동사인데 자 그래서 이 원이 문법적 명칭이 부정대명사 구요 선생님이 대명사를 여러분한테 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대명사 문법 마다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암만 길어 봤자 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목적과 이유 어쨌든 대명 사람 말이죠 이어 동사의 목적 이어 동사의 목적과 대명사인 경우에는 위치가 두가지가 가능하다 한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만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원의 위치는 여기 말고 여기에 갈 수가 이 자리에 원이 올 수는 없다 개나의 차에 온 원 이건 안된단 말입니다 발음 자체도 힘들죠 개나의 차이 온 원이 아니구요 개나의 차이 원원 사람 하나 한번 입어 봐도 될까요 그 다음 슈얼 물론이죠 선호 묶기 which do you prefer 여기에는 이제 둘 다 아우다이 인데 퍼플 옐로로 뭐만 다르다 색깔만 다르죠 자 그래서 위치 다음에 넣을 수 있는 건 which color do you prefer 더 퍼프 원 워 더 옐로 원인 거죠 어느 색깔을 더 좋아하세요 어느 색깔이 더 마음에 드세요 더 퍼플라우다이 오드 옐로아우다이 아우다이 아우다이 계속 쓸 필요 없으니까 부정제명사 우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ok 자 그래서 요거 바꿨을 수 있는 건 프리퍼 말고 라이크를 만약에 응용한다면 which do you like better 쉼표 더 퍼프 원 워 더 옐로아우는 표 됐습니까 which color do you like better 더 퍼프 원 워 더 옐로아우다 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말은 뭐겠다 아이 프리퍼 줘 아이 프리퍼 더 퍼프 원 인데요 여기 플리즈를 붙이는 바람에 여기에는 사실 아이 프리퍼 가 아니고 플리즈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리즈 때문에 뭔가 부탁하는 표현이야 부탁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라는 허락하는 표현이 i & i will make it i will try on but i will try on the purple 아우디이 제가 보라색 아우디 를 한번 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거죠 이렇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또 다른 표현 여기에 뭐 요거 말고 쓸 수 있는 곳을 쭉 했구요 그 다음에 I will try on the purple one, please 라고 얘기했다. I will try the purple one, please. 오케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둘의 관계는 손님, 여자아이가 손님이구요. Many, 뭐 스텝, 클럭, 점원이죠. 점원을 영어로 클럭크라고 합니다. 점원 그래서 남자, 아 여자아이는 저 긴 드레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긴 드레스는 뭐라고 불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자가 당연히 점원이니까 알겠죠. It is called on our die. It is called. 생략된거죠, 지금. It is called on our die. 그건 our die라고 불려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말하고 점원 양 얘기 안하면 좀 벙찌겠죠. 좀 더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야. 좀 더 설명하죠, 이 사람. Kind of, a type of, a sort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오케이. 그래서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했더니 Can I try one on? 했더니 Sure. 물론이죠. Which color do you prefer? The purple or the yellow? Okay. 그래서 I will try the purple or the light please.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뭐 전체네요. 확 했으니까 플레스 카드 만나봅시다. 통문장이 예습이 되어 있어야지 지금 이 부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습도 안 된 상태에서 뭐 그냥 뭐 선생님 자꾸 자꾸 하라니까 한다는 식으로 따라오지 마시고요. 예습하고 한글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또는 한글만 보고도 다음 이어질 내용이 뭔지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제발 좀 부탁드린다. 자, 그래서 이거의 주요 목표이 들어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것이 불림을 당합니까죠. 무엇이라고 그것이 불림이 인데 얘는 뭐 되시고 갔다? 친구 집에 가게에 옷 사러 왔는데 그쵸? 이 긴 드레스가 이름이 뭔지가 궁금하니까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라고 물어봤죠?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What is this long dress called? 수동태 사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불린다를 생략해 놨죠. 그 생략하니까 그것은 불린다가 아니고 생략해 버렸으니까 그것은 아우다이다. 제일 여기까지만 말하고 얘기 끝나면 듣는 사람이 벙치겠죠. 말하다 말지 라고 얘기할 만 하겠죠. 그래서 부연 설명하는 심표가 붙습니다. 동격의 심표. itos madam, 이게 연구함이 Broad Northern Medium 서브 시컨이 그래서 이해가 안 난 pollutantes 그런 의미의 여행가 title은 것 중라는 의미의 marine вед浴함입니다. It is an ao dai, a type of traditional clothing from Vietnam. 됐습니까? It is an ao dai. 자, 그랬더니 다음에 하는 말이 뭐더라?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할 차례죠. 2어 동사 나오고요. 부정되면서 나옵니다. Can I try one on? Can I try one on? 허락 만든 표현이기 때문에 Can I try? May I try? Could I try? 3종 세트가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물론이죠. 한 다음에 색깔 선호를 묻고 있습니다. 보라색을 선호하는지 노란색을 선호하는지 준비됐죠? Sure. Which do you prefer? The purple one or the yellow one? Sure. Which do you prefer? The purple one or the yellow one? Okay. 그랬더니 나는 입어볼 거다. I will try on. 한 다음에 The purple one, please. 이렇게 부탁하는 표현이 나오죠. The purple one, please. The purple one, please. Okay. 선호묶기. 그래서 The girl prefers the yellow one to the purple one. 틀렸죠. 거꾸로 바꾸나야겠죠. 여자애가 더 좋아한다. 노란색 아우다이를. 이게 아니고 보라색 아우다이를. 자,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것이 불리니? 그것자리에는 이 롱, 기, 이 긴 드레스 들어가는 거죠. 다 했네, 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셀리, 아... I need to buy. 나는 사야만 한다. Some candies, why? 왜? For Halloween. 할로... 할로... 아니, 뭐야. 할로윈을 위해서. 그래서 where can I buy? 어디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Them. 그것들을 where can I buy them? 어디 살 수 있을까? 슬슬 길목기가 될 것 같은 분위기죠. You can buy them. 너는 그것들을 살 수 있어. At Wendy's Candy Shop. Wendy네 사탕 가게에서. Where is the Wendy's Candy Shop? 한번 길어봐도 하니까. When is it? 언젠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You can... You can... Where is it? 저거 어디 있어? 위치 묶기기 나왔죠? 위치. Where is it? 위치. Go straight to blocks and turn right. 두 블록 직진한 다음에 좌회전해라. It's across from the library. 그것은 도서관 건너편에 있다. 그렇습니까? 자, 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여자애가 뭐라고... 아, 남자애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다? Thank you. 같은 말이에요. 하는 것도 괜찮겠죠? 고마워. 오케이. 자, 그럼 형광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야. 자, 요 표현. I need to buy. 나는 반드시 사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했었고요. Need to do. some candies for Halloween. 전치사 빈카 문제. 할로윈을 위하여 사탕을 좀 살 필요가 있다. Where can I buy them? 어디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댐에 대한 얘기하겠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치 묶기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죠.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는지 위치를 묻는거죠. 사탕 파는 곳에 위치를 알려드라. 오케이. 그래서... 셀리네 가지고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됐는데 Isn't Modation 왔는지 하겠죠. Go straight to block, center to right, it's a cross from the library. 자, 요 대화는 뭐, cross from 이라든지 길 건너편에라는 뜻이고요. 그림으로... 그림 간단하게 그려서 위치가 어딘지 웬디즈 캔디샵에 위치가 어딘지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면 I need to buy 나는 살 필요가 있던데 이거 무법 시간에 의무 표현하기라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I need to buy는 일단 바꿨을 수 있는 거 I have to buy가 있죠. I have to buy 그 다음에 buy까지 쓰이는 게 좋죠. 나는 사야만 한다. I need to buy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I 조동산 must 써서 I must buy I should buy는 I should buy는 조금 느낌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must have to 같고 또 need to도 같다. 근데 뭐 not이 들어가서 I must not buy 하면 금지조 사선은 안 된다고요? 근데 그 반면에 I don't have to buy라든지 I don't need to buy라든지 I don't need to buy라든지 I need not buy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같은 표현들을 알아야 되겠죠. 뭐 뭐 할 필요 있다. 뭐 뭐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할로윈데이를 위하여 For Halloween 나오고요. Where can I buy them? The candies 되시어 왔죠. Where can I buy the candies? 사탕들을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Where can I buy the candies? You can buy the candies 되시어 왔고요. 여러분들은 구입할 수 있다. You can buy them. 어디에서 웬디네사탕 at Wendy's candy shop에서 Where is the Wendy's candy shop이죠. 이걸 더 를 묻는 거죠. 여기서는 처음 웬디네사탕가게 처음 등장했으니까 처음 등장했는데 하필이면 셀 수 있는 명소인데 그러면 당연히 단수형에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 뭐야? 여기 여기 안 시켰는데 뭐 튀어나왔어요. 뭐가 튀어나온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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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튀어나왔어. 이씨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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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그래야 되죠. 2블록스 나왔기 때문에 고스트리트 2블록스 한 블록 이 원 지나갔죠. 이 블록 이 블록 지나갔고 또 여기까지 일단 이동 고스트리트 2블록스 했고 그 다음에 턴 라이트 일로 돌죠. 이 저클로스 롤드 라이브러리 자 여기에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럼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반대로 반대로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또 바뀌겠죠. 여기에 만약에 도서관이 있으면 위치는 이렇게 여기 위치로 바뀌죠. 길 건너편에 네. 자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고요. 질문 풀어 보겠습니다. 웬디스 캔디샵 is next to the library. 웬디 내 사탕가게는 도서관 옆에 있다. 가 아니고 넥스트 툴을 across from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오케이 됐고 자 클래스 카드로 만나봅시다. 아참 내용 파악 안 했네요. 그래서 사탕을 꼭 사야 되는 애는 누구다. 샐리다 아니다. 샐리가 아니고 남자애다. 남자애 이름은 안 나오고요. 남자애는 사탕을 꼭 사야 되는데 왜 사야 된다? 할로윈 준비하려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사탕을 사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자애는 샐리는 사탕 어디서 사야 할지 알고 있고요. 웬디 내 사탕가게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자애 위치를 모르니까 웬디 내 사탕가게의 Where is the Wendy's Candy Shop 이라고 묻고 있고 여자애는 길까지 알고 있다. 도블락 직진 우회전 그 다음에 혹시 도서관이 보이면 라이브러리 보이면 거기에 길이 있으면 길 건너편 쪽을 뒤져봐라. 웬디 내 캔디샵이 있다. 오케이 만나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어디 있냐 이번 건은 오케이 자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 요 다음인데요 셀리아 부른 다음에 나는 사야만 한다 무엇을 약간의 사탕들을 왜 할로윈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들을 준비됐죠 봅시다 그래서 셀리 I need to buy buy what some candies for 할로윈 캔디는 셀 수 있는 명사니까 지금 보는 것 같이 캔디서 복수용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can I buy the candies 암만 길어봤자 해서 where can I buy them 어디서 where can I buy the candies 그랬더니 셀리의 답이 you can buy 그것들 you can buy them 어디에서 할 때니까 전치자 필요하죠 전치자 애시죠 at 윈디즈 캔디샵 you can where where can I buy them you can buy them at 윈디즈 you can buy them at 윈디즈 캔디샵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위치를 단돗이 그쪽으로 그거 어딨어 이렇게 위치 묶기 how can I get there 하겠죠 how can I get there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윈디즈 뭐 캔디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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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많구요 오케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두 블록 직진 우회전 도서관 보이면 길 건너 폈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go straight 투블록 and turn left turn right it's a cross from the library go straight two blocks and turn right it's a cross from the library 그렇습니까 땡큐 라고 말할 만하다 했죠 오케이 다음 부분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습 꼭 하시구요 예습도 하세요 나중에 시간 없다 나중에 쫓기지 마시구요 오케이 리스앤 스피크 투 영상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